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참 재소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세게 감사받고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인데요. 왜죠? 노무현 정부 때 이 회사가 많이 컸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굵지에 예를 들면 제약회사들 특히 신생 제약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백신 생산하는 다른 데는 놔두고 이쪽만 하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책임 추구는 한 것이 아니고 마스크나 진단키트 같은 방역물품이나 백신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잘 됐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수탑받아서 백신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바이오라든지 여기는 싹 빼버리고 셀트리온만 표적 감사를 한 것 자체가 이분의 말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선에 있는 장수들을 감사를 하고 책임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즉절한지도 의문이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이번에 물러나신 질병관리청장님 같은 경우에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때 메르스에 대한 방역을 잘못했다라는 책임을 지고 3단계 강등을 당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자마자 어렵게 다시 복귀를 해서 코로나를 준비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을 5단계 발탁 승진시켜서 임진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역학조사반도 꾸리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했는데 해전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옹유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모함을 해서 배기정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실제로 지금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질병청장은 모함을 받고 쫓겨났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헌신하던 장수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만일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면 현재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복지부에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경청장님만 물러나시고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다 아직도 그분들 계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면서 시키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이런 행태로 소극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정이 위협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굳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키노나주에 대한 약의 그런 효능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입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초기 환자들일 때 특히 이전에 다른 병을 갖다가 앓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레키노나주가 상당히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막았다라고 이미 많이 전 세계에서 사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레키노나제를 개발할 때 셀트론에다가 회사는 임상 2상 3상만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좀 하려고 일상까지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업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게 특가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개발된 과정에서 변이가 생겨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중증이나 고위험금 환자한테 중등증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경증 환자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변이가 다시 생길지 누가 아는 상황입니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정말 상고초려해가지고 어렵게 백신을 사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백신이 하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감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때 왜 경증에도 안 되는 것을 지원했냐라고 따지는 것은 정말 좀 황당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러다 보면 백신이든 혹은 치료제든 이런 걸 막 재난 상황에서 열심히 정말 시간을 갖다가 아껴가면서 총각을 다투면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희생을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괜히 정부가 시킨 대로 부흥에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지적받고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사전 협조를 안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꾸로 지금 이 백신이 해외 수출이 많이 돼 있는데 해외에서는 거꾸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렉키로 가야죠. 그래서 수출을 지원해도 못할 망정에 기업들이 잘하는데 악기를 막고 있으니까 정부가 할 짓인가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이번 K-방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와 확신 때문에 이렇게 제약 관련 바이오 회사들이 약진했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굉장히 놀라운 수출 성적들을 올리고 있고 그들이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국 것들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신뢰가 구축이 되니까 더 다양한 수주들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 여꾼들을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부가 할 짓입니까? 그래서 감사원의 명분은 민간의 시장에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인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개입이 아니고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조기에 빨리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거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를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운 유행 질환이 더 생길 거거든요. 리이머징 디지저, 뉴 이머징 디지저 해가지고 옛날에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재유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전염병이 오는 것들이 이제는 가시화되어서 계속 다가올 건데 이런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구축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결정이라서 그야말로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태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 셀티론 걸 사주기 위해서 백신 도입을 2, 3개월 동안 지연시켰다. 이런 지적을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나 나라들과 로비를 하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증상들하고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게 빨리 안 온다고 지금 그 책임을 셀티론에 돌리고 그때 당시에 실무로 정말 집에도 못 가고 야진 침대 자다가 떨자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정의검 본부장님 같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조사한 것은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순준 장군이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선조가 원균이 500척을 다 수장시키고 대패를 하니까 선조가 지시를 해서 다시 신유 12척,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의검 본부장님은 이게 벌써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나서달라는 이야기는 저도 도저히 염체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제발 그런 일은 막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의검 본부장님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같이 일했던 그야말로 우리가 옆에서 보면 눈물 나는 정도의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